2021년 11월 7일 스타트워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아..진짜 긴장이 된다 여러분들 모두 들어오세요 잠시만..잠깐만 이러봅니다 잠깐만 이러봅니다 양아.. 어디 보고 있어? 양아.. 계십니까? 잠시.. 이방입니다 여러분들 이방이에요 지금 몇시야? 깜짝이야 이방에서 녹음소리가.. 이방에서 녹음소리가.. 일단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양아..잠깐만 있어 양아.. 알았지? 양아..잠깐만 있어.. 뭔 소리야..? 양아..잠깐만.. 양아..잠깐만.. 한참.. 양아..잠깐만.. 정답.. 양아..잠깐만.. 장관..잠깐만.. 일단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는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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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소리 오셨습니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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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아닌가? 누구세요? 혹시 왔어요? 그 소리는? 그 소리는?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여기 사람 사는 곳이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마이콜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남성분이시죠? 누가 들어간.. 누가 들어간.. 나가세요!! 이따가 있어 또치즈니스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둘이 있어.. 당신 부적 태우기 전에 당장 나가! 분명히 말했어.. 당신 부적 태우기 전에 당장 나가! 물건 만지지마! 물건 만지지마! 잠시만.. 아..잠깐만..여기.. 아..잠깐만.. 저리 저리 가! 잠시만요! 저기.. 저기.. 잠깐.. 방금.. 방금.. 방금 뭘 쏘 있었어? 방금 뭘 쏘 있었어?? 저거 지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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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방금.. 방금.. 방금 벌써 있었어!! 방금 벌써 있었어!! 밖으로.. 뭐야..? 아파.. 뭐야?! 미치겠다.. 이게 진짜.. 뭔 소리야.. 아.. 미치겠다 진짜.. 우와..잠깐만.. 문지러워.. 잠깐만.. 잠깐만.. 아.. 뭔 소리야? 조금.. 소리.. 건들지 마.. 깜짝이야 응 하지마 하지마 미쳐버리겠다 제가 다 치워드릴테니까 걱정하지마세요 제가 다 치워드릴테가 있습니다 미쳐버리겠다 나가세요 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아셨습니까? 제 말 잘 새겨드리십시오 제가 뭐라고 제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왕자가 제가 뭐라고 제 말을 듣지 않을겁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그래도 푸적 태우고 나서 조금 몸부림치다가 지금은 좀 잠잘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확실히 느끼시죠?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제 얘기 듣고 계세요?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나가신겁니까? 나가신겁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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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단하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또치형이 하는 말이잖아요. 망자도 거짓말을 치고 다 합니다. 장난도 치고.. 단순히 제가 뭐라고 가란다고 응 알았어 잘 갈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얻어 걸릴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이 정도 기운은.. 설마 내가 이렇게 했다고 간다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피할 뿐 그런 시늉만 할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 말을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면 진짜 안됩니다. 아셨습니까? 제발 제 말 듣고 여기 계시지 마십시오. 일단 제보자 분도 다시 대구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일단 제보자 분하고 나가서.. 카메라를 잠깐 해놓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방송.. 어떻게 보면 첫 컨텐츠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